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장상품은 수원시청역 루그룹 엘센트로입니다. 유닛은 48B로 4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면적은 15평입니다. 이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것은 현관. 크게 구성되어 있어 신발 보관하기 편하며 왼쪽을 보시면 바로 신발장. 신발장도 넓게 구성되어 있어 신발을 여러 칼리에 보관하는데 문제없을 것 같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화장실. 화장실은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트름. 트름이지만 폴딩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독립적인 공간과 오픈적인 공간으로 거실을 상당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옆에는 세탁기. 건조기와 세탁기가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어 아주 매력적이며 바로 옆에는 빌트인 냉장고. 이것도 또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거실이 주방이 되어 있고 주방 거실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이것도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방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바로 옆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 또한 홀딩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구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루브르 엘센트로 유닛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